해가 뜨고 해가 지면 뜨고 뜨고 해가 지면 꽃이 피고 새가 날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타 53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인권씨의 노래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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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곡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곡은 원곡은 2키입니다 이번 시간에 2키로도 연습을 해보고 조금 쉽게 부음 내려서 C키로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C키로 연주하면서 원곡과 같은 높이로 연주하시려면 카포를 4프레스 끼우고 C키로 하시면 되는데 전인권씨 음역대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일반적인 남성분들은 그냥 C키로 이렇게 하시면 힘겹게 부를 수 있습니다 돌고 하면서 그럼 먼저 C키에 나오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코드 보시면 C코드 그 다음 E마이너 그 다음에 E7 그리고 F코드 그리고 G7 A마이너 네 코드는 그게 어려운 게 없죠 그리고 원곡인 2키에 나오는 코드를 볼게요 E키에 나오는 코드 보시면 E코드 E코드는 그냥 계속 여기서 개방위원회에서 잡을 겁니다 그리고 G샵마이너 G샵7 그리고 A코드는 여기서 잡을 수도 있지만 치다 보면 하이코드로 잡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B7코드도 여기서 잡을 수도 있지만 하이코드로 여기서 잡는 게 편할 수 있고 그 다음 C샵마이너 이렇게 됩니다 아마 E코드를 여기서 잡게 되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다가 A코드 B7 여기서 하이코드로 잡았더라도 다시 E코드 잡을 때는 여기로 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곡은 세 개의 리듬으로 연습을 해 볼 겁니다 노래 끝까지 하나의 리듬으로 연주를 하는데 세 가지 리듬으로 연습을 해 볼 거고 먼저 첫 번째 패턴 보시면 이 리듬이 원곡에 나오는 리듬이에요 단, 다, 딴, 차카, 딴, 차카, 딴, 차카 이렇게 됩니다 C코드 잡고 뮤트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같이 해 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이걸 조금 빨리 해 볼게요 하나, 둘,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리듬으로 연주를 하려면 계속 이렇게 뮤트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자주 배웠던 펑키 리듬 단, 다, 딴, 차카, 차카, 딴, 딴, 타카 이걸로도 한번 해 볼게요 C코드 잡고 시작 네, 이 두 리듬 모두 뮤트가 안 되면 그냥 첫 번째 리듬은 이렇게 뮤트 하지 않고 차도 괜찮기는 합니다 두 번째 리듬도 이런 식으로 뮤트 하지 않고 연주를 해도 노래 자체가 워낙 뭐랄까 깔끔한 연주보다는 힘 있고 자유로운 연주가 멋있는 곡이기 때문에 뮤트 해 주지 않아도 되지만 뮤트를 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이 두 리듬 모두 다 싫다 하시는 분들은 16비트 고고 3번이듬 단단단다라 다가단단다라 C코드 잡고 해 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악보를 보면서 한 부분씩 연습해 볼 텐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저작권 정책 때문에 제가 이 곡의 노래를 적극적으로 부르거나 또는 이 곡의 연주를 길게 연결해서 연주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C키부터 해 보겠습니다 노래 시작하는 부분에 따라띠라 하면서 오르강, 전자 키보드 솔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고 두 번째 줄 내려오면 맨 마지막 마디에 G7에서 단단단 해가 뜨고 하면서 노래로 들어갑니다 먼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고고 3번이듬 단단단다라 다가단단다라 요걸로 연습해 볼게요 끝에서 두 번째 마디 G7 부터 같이 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가 뜨고 해가 지면 다리 크고 다시 해가 뜨고 은서짱 꽃이 피고 새가 날고 F 움직이고 바빠지고 걷는 사랑 이렇게 해 봤습니다 크게 특별한 부분 없죠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맨 마지막 뒤에서 두 번째 F 코드 보시면 같은 시간 속에 여기까지 계속 같은 리듬으로 치다가 F 코드 뒷부분에 보시면 8분음표에 드르릉 하나 들어가 있죠 이게 G7이 반박자 싱코페이션 되는 거예요 만약에 3번 리듬이다 그러면 단단단다라 다가단단단 하면서 다시 돌고 노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F G7 코드 들어가는 부분 제가 먼저 보여 드리면 시작 이렇게 같이 해 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28 마디부터 아래로 같이 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사랑 서로 다르게 나쁜 시간 속에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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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40 마디부터도 계속 같은 리듬으로 연주를 하고 46 마디 내려와서 F 두 마디 G7까지 친 다음에 G7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어 그 다음 마디에 11 이라고 돼 있죠 열 한 마디 여기도 오르간 솔로 그래서 기타가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타 하나 들고 연주하실 때는 G7 돌고 G7 한 마디 치고 그 다음 단단단단 그 다음에 운명처럼 하면서 앞부분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부분은 간단하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세 번째 마디 돌고 G7 마디 끝 부분에 보시면 코다 표시 있죠 2절 부르고 돌아왔을 때 코다를 타고 점프를 하면 아랫줄 62 마디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62 마디 G7에서 돌고 드르릉 한 다음에 C코드 드르릉 어두운 곳 E7 드르릉 밝은 곳도 그리고 F와 G7에서 앞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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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고 아랫줄 다시 돌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62 마디부터 같이 볼게요 시작 둘 셋 넷 둘 셋 어두운 곳 둘 셋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앞서다가 다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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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75 마디 방금 G7까지 와서 다시 돌고 하면서 원곡에서는 여기서부터 음악이 점점 줄어들면서 페이드 아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원곡 리듬으로 한번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마디 있는 줄 세 번째 마디 G7 부터 땅다단 탁하 땅 탁하 땅 요걸로 할 겁니다 G7 부터 시작 둘 둘 셋 둘 넷 둘 셋 셋 넷 셋 셋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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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는 이렇게 됩니다 아무래도 계속 뮤트를 넣으려니까 뭔가 음 다급하게 쫓기는 느낌이 약간 들긴 하죠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28 8마디만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같은 시간 속에 g7 으로 싱코페이션 들어가죠 제가 먼저 보여 드리며 이렇게 같이 볼게요 시 자 으 요런식으로 연결됩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우리가 자주 배웠던 펑키니 등 단다 딴 타카 타카 딴 딴 타카 요걸로 연습을 해 볼게요 다시 여섯번째 마디 있는 줄 세번째 마디 g7 부터 해 볼게요 나 2시 야 으 에가 으 제가 지면 으 아 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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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5 5 5 cinco 됩니다 그리고 아래 내려와서 요 리듬도 아래 28 마디 있는 줄 뒤에서 두번째 마디 f 코드 부터 이 부분만 연습해 볼게요 제가 먼저 보여 드리면 으 시 돌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같이 볼게요 f 코드 부터 같은 시간 속에 나 2 으 으 으 요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원곡 키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어 원곡에 나오는 리듬 딴다 딴차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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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원곡 키로 연주할 때가 더 편해요 왜냐하면 하이 코드가 자주 나오니까 요렇게 치면 뮤트도 훨씬 잘 되고 그리고 하이 코드 잡으면서 왼손이 잠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어서 더 편합니다 이번에는 먼저 원곡 리듬 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섯번째 마디 있는 줄 세번째 마디 b7 b7 여기서 먼저 시작해 볼까요 c 으 으 예 это 돼 olla 으 으 으 으 아는 것 아 으 어 으 자 여기까지만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자주 연습했었던 펑키 리듬 단다 딴 차카 차카 딴딴 차카 요 리듬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아 그냥 연결하는 개념으로 16번째 마디 c 샵 마이너부터 해볼게요 시작 꽃이 피고 새가 날고 밤빠지고 걷는 사람 사이 코드로 a 사랑 서로 다르게 같은 시간속에 이렇게 됩니다 a 코드 를 여기서 잡았으니까 반박자 땡기는거 여기 b7 여기서 하는게 낫겠죠 이번에는 16비트 고고 고고 선반 리듬 으로 해보겠습니다 다 28 마디 a 코드 부터 a 코드 여기서 잡고 시작해 볼게요 나 2 c 자 사랑 서로 다르게 으 같은 시간 속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시 돌아오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요렇게 됩니다 어쨌든 3가지 리듬 중에서 가장 편한 건 우리가 자주 연습했었던 고고 3번 리듬 단단 딴 달아 다가단 딴 달아 요게 가장 편한 것 같고 약간 더 뭐랄까 리듬의 맛을 살려 주는 건 펑키 리듬 단단 타카 타카 딴 딴 타카 요거인 것 같고 오히려 원곡 리듬 같은 경우 단단 차카 딴 차카 딴 차카 요 리듬 같은 경우는 기타 하나만 들고 연주할 때는 뭐랄까 약간 리듬이 억지로 끌려간다 라는 느낌이 있네요 전인권 씨 노래에서는 뭐 기타 하나로만 연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타로 요렇게 연주를 해도 다른 악기들이 받쳐져서 괜찮았지만 제 생각에는 어쨌든 기타 하나로 연주하실 때는 요 리듬은 약간 피하는 게 좋겠다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한번씩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화면만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곡의 악보를 먼저 C 키 뒷부분에 이 키 악보를 전체 화면으로 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전인권 씨의 노래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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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곡을 배워봤습니다 이 곡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러 명이 떼창으로 부른다 라고 하면 노래가 안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계속 부를 수도 있어요 맨 마지막 부분에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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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가 저쪽에서 다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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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 자 자 자 자 자